안녕하세요 악어입니다 이번주 일정표 악어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수요일날에 8시에 방송이 있는데요 보석도둑과 2부로는 마크통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구요 토요일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긴 한데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있냐 자 바로 1부로는 마크에이지뽀 리턴주 스태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어떤게 좋을지 뭐가 좋은지 이런거에 대해서 다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거 같아요 물론 멤버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거 같아요 자 2부로는 이제 숨겨라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도 또 재미난 컨텐츠가 빵빵하니깐요 토요일 8시 생방사수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 일요일날인데요 일요일날은 오랜만에 돌아온 방해자 컨텐츠가 일부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부로는 요새의 심장까지 준비가 되어있으니깐요 이번주 방송도 꼭 찾아와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악청자분들 근데 1일 1투표 꼭 하고 계신거 맞죠? 방송대상 투표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1일 1투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와 제 인스타그램과 팬카페에 올라와있는 우리 크리에이터 스테이츠 여러분들 지금 영상편집자 4기 지금 영상편집 공부하실분 모집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와 제가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이나 팬카페를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생방속대배요 안녕안녕 안녕